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야, 여러분 최고의 부자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서론 여러분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목사님 지난 주간에 금요일 예배 때 내가 달려갈 길이 무언가 기도하면서 이걸 밟고 가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발판 이거를 밟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새로운 친구 왔네요 우리 강건희 손 들어봐요 강건희 이야, 듬직하네 그동안 유치부에서 수준이 좀 안 맞았죠? 태양아 랩런트라고 잘 견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발판을 밟고 가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 발판을 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일도 있지만 또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걸 주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나는 잘 모르지만 내 IQ는 이 정도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로 활약하셨구나 또 이 사람을 붙여줬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떤 발판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고 그러면서 또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는 이거 믿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뭐라 하냐면 이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썼지만 누가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우리 우리 성도가 뭐예요? 성도 강도사님? 전도사님? 새로 직분이 성도님? 성도님이 제일 좋은 직분이에요 이거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안에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고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세진이 학교 어디 학교야? 서정초등학교 그 현장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지라고 하는 선교지 그 선교지 서정초등학교 선교사가 누구예요? 강건일까? 서정초등학교 선교사가 강건이야? 누구야? 세인이야? 세인이 세진이가 그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자 거기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거는 생 사 화 복이라고 그래요 생은 뭐예요? 사는 일 사는 뭐예요? 죽는 일 화는 뭐예요? 안 좋은 일 복은 뭐예요? 복된 일 이런 일 저런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있는 것 같지만 이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관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한 번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 옛날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죽으셨더라고요 91생가 되는데 아무리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일생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심판 죽으면 심판이 있고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게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뭘 위해 살 건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상급이 있는데 전도자의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에게는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는 서정초등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우리 예지의 학교 어디야 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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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숭의 초등학교에 우리 뭐야 우리 왕재가 책임이 있어요 숭의 초등학교에 어? 책임 없어요 예지가 책임도 있지만 상급도 있다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바로 성교지이고 그리고 생사봉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는 거 그래서 막 너무 욕심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죽은 이후에 우리가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과 내세가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가는 멋있는 하나님 자녀 랩런트 되어집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든든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조금 안 된다고 조금 공부 안 된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발판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자 이런 이런 믿음이 있다면 다이슨이 있잖아요 다이슨 자 다이슨을 볼 때 시편 사무엘라 7장 1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죽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복을 줬어 복을 그래서 왕궁에 평안하게 있을 때 평안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다이슨이 있는 현장에서 평안하게 있을 때 뭐예요 다이슨은 뭐냐 하나님의 원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백항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바람부는 저 해막에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짓게 도와주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약 잡고 기도하면서 늘 보답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한테 사무엘라 보면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사무엘라 16장 16장 10절에 11절 보니까 시바 이름이 뭐라고 시바가 다이슨 자기 조상을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다이슨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명안아 너 욕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 같이? 같이 욕해? 자 저번에 놀다가 이빨이 깨졌어 그럼 또 그 친구 이빨 깨뜨려야 돼? 어떻게 했어? 그거를 전두하는 기회로 참았죠? 자 보니까 자기를 욕해요 욕 그러니까 다이슨은 어떻게 했냐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절대 죽고 가운데 이 시바한테 나에게 욕하라고 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갱신하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 또 사무엘라 17장에 보니까 이제 다이슨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장 27절 29절을 보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이슨이 위기 때 피난 갈 때 치즈와 또 이렇게 맛있는 먹을 것과 또 쉴 수 있는 침대와 이런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회복되어서 바르실레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내가 너를 예루살렘 궁전으로 되어서 너를 책임지겠다 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제 아들 김함을 도와주셔야 하니까 그 아들을 끝까지 보호해 줬어요 자 우리 다이슨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평안할 때 오히려 더 보답하고 더 혼약 잡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욕할 때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갱신하는 멋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한테 은혜 베푼 사람에게는 꼭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다이슨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이슨의 나라가 그릇이 엄청 크다 보니까 나라의 지경도 엄청 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싫어한다고 같이 욕하고 하면 우린 그릇 조그맣게 되어집니다 그릇 작은 그릇밖에 안 돼요 콜라 뚜껑 같은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잘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고 또 누가 나를 욕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에게 은혜 베푸면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 세계보금화 큰 그릇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글씨도가 다 끝냈다 괜찮다 데리라 하면서 여유있게 넉넉하게 우리의 세계보금화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금은 뭐예요? 이 보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지만은 보금은 보금의 완전해요 완전성 보금은 완전해요 보금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없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 다 딸려옵니다 보금의 완전성 충족성 보금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고 이 보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성 영혼성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 글씨도 이 보금 붙잡으면 나머지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 중에 우리가 보금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막 이렇게 아웅다웅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237개 나라 살릴 그런 지도자로 성교사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앞으로 자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의 또 전도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도록 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우리의 중직자분들은 이 보금 가지고 이 보금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오직 이 직분을 책으로 생각하고 누리는 우리의 중직자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도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도들은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나 되어 가는 거 떨어지면 사단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랩런트는 뭐예요? 랩런트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합니다 힘으로 공부합니다 힘으로 공부하고 우리 중직자처럼 교회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잘 알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는 뭐예요? 현장도 알아야 돼요 현장 여러분 현장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중독시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축복 가운데 좋은 거 주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그런 현장을 알고 그러면서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미래에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 되어집니다 여러분 막 고통당하고 깨닫지 말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부하고 또 교회가 뭔가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이 무엇인지 또 영적 세계를 알고 미래에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 성교사들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했어요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자 강건이 뭐라고? 강건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자 상속자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물질과 중요한 거를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여러분을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복생자 복생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붙듯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이거 우리 상속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매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의 선교지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영혼들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자 이 외에도 이 안에 다 있죠 그리스도 받았는데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이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자구나 최고의 것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 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받고 이거를 또 전달할 자예요 자 그래서 이 상속자의 자세는 뭐냐 1절 2절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최고의 부자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지 말고 범세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라 여러분 상속자 상속자는 또 뭐냐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 대이케어 센터에서 4년 5년을 계속 예배드렸습니다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떤 분이 거기에 일한 분이 큰 대이케어 센터를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우리 팀들을 불른 거예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고 하는데 그냥 그동안 지켜봤대요 지켜보고 여기 와서 매주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려 달라고 이렇게 자 우리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순종하면서 우린 다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고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뭐예요? 아까 다이처럼 남이 욕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보답하면 누가 은혜 베품면 보답하려고 하고 이런 넉넉함과 이런 여유를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도합니다 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유와 힘과 넉넉함이 있는 이런 멋있는 237개 나라 살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냐면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뭐라 했냐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즈름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옛날에 이랬어요 미워하고 가정스럽고 이런 보니까 우리 옛날 모습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지금 되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자꾸만 사람에게 속는 것도 있어요 속는 자여 속은 자여 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종로를 당하고 악독과 남을 투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뒤에 볼까요? 4절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으니 자 우리를 우리에게 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보니까 에베소스의 2장 8절 9절 보니까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너희는 그네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낳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자 우리의 의로 된 거 없어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그러한 전도자여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상속자로 우리가 미워하고 자꾸만 속고 질투하고 또 이런 사단의 종로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켜주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자 상속자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였어요 자 밖에 아스팔트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거기 쓰레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밤새도록 흰눈이 왔어 그러면 지저분한 그 아스팔트에 있는 그 미워하고 과증하고 속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하얀 것만 보여요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해보기 위해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일에 힘쓰라 있어요 선한 일 자 선한 일 자 선한 일이 뭘까요 또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봅니다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 이거예요 이거 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이 전도에 삼오늘에 이 축복 속에 계속 이 흐름 따라가는 거 이럴 때 우리 상속자 이 축복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말씀과 영생과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 이 축복을 더 누리고 237개 나라 살릴까지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지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게 옳다 그래도 할 필요 없이 우리 서로는 뭐요 서로는 사람 문제 또 이런 저런 문제 있으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걸 잘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머무는 게 아니라 본론 본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 여러분 학교에 또 우리 어른들의 직장과 또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상속자로 또 절대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결론에 뭐예요? 세계보구마 라고 세계보구마 우리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변론과 뭐 족보 이야기 분쟁 뭐 율법에 맞네 안 맞네 이럴 필요 없잖아요 무익한 거라 했어요 자 빨리 서로는 이해 수용 초월하고 활용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보구마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일에 우리는 방향 맞춰 가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발판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기도 제목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정체성 확신 갖고 축복의 내용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게 도와주세요 복음의 누림의 내용과 방법과 삶을 깨닫고 풍성이 누리게 도와주세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랩런트가 누릴 것과 믿음의 발판 열까지 깨닫고 누리게 도와주세요 상속으로 주신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과 열매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도와주세요 상속자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일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또 이 말씀을 또 오늘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 또 전도자로 또 상속자의 확신 갖고 또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에게 상속하신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또 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년의 응답이 또 이마개 축복하여 주세요 또 헌금의 축복에 하나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